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전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에 처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 하는 걸까요? 개선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전국 3천여 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 51.4%와 인천 53.3%의 경찰관서는 설치율이 크게 떨어져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정의당 이훈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개선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9%로 2018년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 80.2%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재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점자 블럭과 경보 피난 시설 같은 소액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한편 장애인 편의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측면과 함께 경찰청 전 직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은주 의원실과 장출현이 실시한 경찰관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불친절, 차별 행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